진짜 긴장돼? 오늘도 매일 꽃 같은 일상 아무도 바라주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 꿈을 꾸어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둘, 셋, 하나, 넷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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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체로 이루어져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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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티비 왔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19살 홍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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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은 조슈아 홍 미국에서 온 19살 저는 19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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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 성 보내편 시작해 볼게요 아 아 세븐틴 이루아 아 아 아 아